우리 대표님 지금 나온다면서 나온 거라고. 지금 뭐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해서 세 팀을 함께 보셨는데요. 네 2PM 그리고 우리 그 2NE1 그리고 우리 그 빅빅 8구 이렇게 그 세 팀으로 오늘 나눠서 그리부터 2014 아이돌 체육대 뻥쩍으로 시작합니다. 선생님 빨리 빨리 오세요. 베일이 있네요. 여기 색깔이 중요한 색깔이네요. 여기 있네. 아 이게 어쩐지 옷을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이게 다 색이 들어가 있네. 아 이게 세 팀이라서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아 눈부셔. 왜요? 아 눈부셔요. 빨리 가요. 아이돌 체육대 오늘은 체육으로 이동합니다. 네. MC 육혁 씨는 혼자 세 차례. 뭐야. 아니 다들 좋다고 하는데 왜 다른 거 같아. 형 스파이야? 아 뭐라고? 스파이야? 마피아야 스파이야. 어 공급자장공. 야. 내 장소마다 가장 먼저 도착해서 준비하셔야 되고. 아 쟤가 왜 벌집이야. 벌집이야 벌집? 왜 MC야가 그런 벌집이야. 아 나 정말 어이가. 게임 진 것도 아니고 그냥 MC라서. 아 나 정말. 아니 이거 뭐야. 어. 5, 6, 7, 8. 가지마 가지마 날 지워버리는 거짓말. 다시 하지마. 진짜 좋아하네. 아 대박. 아니 오늘 뭘 하길래 나는 이렇게 차를 혼자 타고 다녀야 되는 거야 이거. 어? 아니 체육대회는 내가 안 하면 되나 이게 지금? 아 이거 지금 프레니언 동생들하고 저기. 어 프레니언 동생들 낳았는데 옷을. 이런 걸 줘. 다 왔네. 아 이거 뭐야. 어? 네 MC 이쪽으로 오시고요. 아 이거 뭐예요 지금. 네. 그리고 이거요. 아니 뭐예요 이거. 첫 번째 미션은. 네. 도심 마라톤입니다. 그래서요. 1주자부터 5주자까지 각각 도심에 어울리는 뭔가 행동을 하면서 마라톤식으로 달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재석 씨는 그들을 따라 다니시면서 계속 중계를 해 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구. 아이구. 야 먼저 드릴게요. 지금 먼저 드릴게요. 빨리 빨리 좀 와주시기 바랍니다. 레이 고. 자 그렇죠. 체육대회니까 좀 뛰어오세요. 우리 빨리 가야 돼요? 자 2PM. 역시 예 아 좋아요. 자 이모님 빨리 오시고요. 레이 고. 자 그렇죠. 이야 역시 2PM에요. 제일 제일 빨라 제일 빨라. 역시 이런 체육, 이런 팩이 빨리 오면 좋은 건가?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이런 에너지야 그렇지, 올려! 이거 좀 다 뛰어오는데 뭐하는 거? 빨리 오세요 좀 해봐요 미스틱! 미스틱! 미스틱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야! 미스틱! 미스틱! 어쨌든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셨는데요 오늘 게임은 마라톤을 하시면 됩니다 릴레이 마라톤이라고 하십시오 진짜 리얼 마라톤? 각 포인트별로 여러분들이 릴레이로 뛰면서 미션이 있습니다 그 미션을 하시면서 해결을 하시고 가장 먼저 들어오시는 결승점을 두고 일단은 그 팀이 승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길이가 얼마나 됩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쓸데없는 팀은 하지 마세요 부채 끄네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론이 많아요, 이론이 많아요 어떻게 써? 이론이 많아요 뒤로 주는 엠씨 아니야, 왜 이렇게? 자, 저게 뒤로 좀 오세요 못 붙여! 아, 이게 뭐야? 아, 이게 대단해진다? 테이프, 테이프 케이스잖아요 아니요 실제로 안에 테이프가 들어있고요 네! 아, 디지비디오 마지막 5주자가 이 안으로 들어와서 반전실로 들어가서 그걸 구우면 여기에 오늘 하루 종일 와, 여기에! 와, 여기에! 우와! 와, 이거 뭐요? 이거 해주면 좋잖아요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하자 야, 죽도록 뛰어라! 우와, 대박이다! 아, 저기요 우와, 진짜요? 진짜요? 오, 좋네요, 좋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각 포인트로 어딘데요? 붙어 주셔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예요, 어디예요? 어디예요, 어디예요? 어디예요, 어디예요? 어디예요, 어디예요? 어디예요, 어디예요 어디예요, 어디예요 거기, 거기 가서 줘요 모든 걸 MC한테 기다려 그러지 말고 가봐요 어디 있는데 여기 카메라가 돼 저기 가봐, 저 쭉쭉 걸어가 봐요 저기, 저, 저, 저... 저, 저, 저... 카메라가 어디인다고 저기, 저, 저, 저... 저기, 저, 저,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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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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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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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기 일반 주자들만 세 분 남죠 나머지는 우우 이제 가봐요 자, 그러면 팀별로 나눠 드릴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좋아, 좋아, 좋아 코너를 돌아가면요 이 건물의 코너로 돌아가게 되면 커피 전문점이 있습니다. 커피 전문점에서 따뜻한 아메리카노. 아 저도 안쪽에서 좀 자리를 씀 좀 마시는데. 아 왜 이래요. 야 웬만하면 여자분한테 그 안쪽은 양보하는 게 보통인데. 아니 왜 이래. 어 저기 뭐지. 아 저 2번 저기 있다. 어머 어머 어머. 배가 있어 저기 2번에. 아니 2번은 배가 있어. 야 이 강아지를 모은가봐. 너 동물 좋아하냐. 저 저 고양이 좋아하는데 너무 큰. 어머 어머 안녕. 안녕. 어떡해. 조금렀다. 어 어떡해. 강아지 무서워신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실 피션은 팀원 중 한 명이 굳이 marry. 빨리 바꾸면 안 돼요? 괜찮아. 괜찮아. 내가 가벼울 거야. 어? 여기 뭐지? 퀴즈 같은 거 알아요? 오늘 찬성이 멋있는 모습 보여주러 나왔다가 잘못 걸렸다. 찍은 폼이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퀴즈을 걷는 다음에 SBS 지하 1층 지하 1층 관제실로 관제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조정진 씨, 박범 씨 그리고 우영 씨 준비되셨죠? 네, 준비됐습니다. 자, 준비! 자, 시! 아, 저 박범... 아, 저 박범... 아, 굉장한 성공이네요. 누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자, 시작! 자, 준비 씨!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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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가고 있어요, 그렇죠? 자, 우영, 조정진, 박범! 자, 지금 가고 있어요, 그렇죠? 자, 우영, 조정진, 박범! 자, 우영, 조정진, 박범! 자, 우리, 박범이야! 우영, 조정진, 박범! 어디야, 커피가! 죽었다! 완전 블랙! 자, 우영, 조정진, 박범 씨! 박범 씨, 박범 씨! 안녕하세요. 따뜻한 아메리카노인지 한번 주세요. 따뜻한 아메리카노! 따뜻한! 따뜻한!